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오일교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최신 직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AUA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논문인데 트랜스포머 스터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레지던트 시절 때부터 전립선암 환자한테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보충요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전립선암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의심을 별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여성들에 있어서는 에스트로젠, 여성 호르몬을 보충요법을 해줬더니 이제 주사를 계속 줬더니 유방암이나 생식기 쪽에 있는 암이 더 발생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입증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남성 호르몬 보충하면은 남성 생식기인 전립선에 암이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거를 들여다본 거예요. 1920년도, 30년도 경에 나왔던 단 하나의 논문을 근간으로 우리가 너무 상식처럼 알고 있던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암에 안 좋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논문 하나에서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논문이 아니라 환자 증례보고였어요. 전립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성 전립선암이 재발을 해요. 단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립선암 환자에게 남성 호르몬 요법을 보충했을 때는 전립선암이 재발하는 것 같다. 라고 그 논문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환자 케이스 보고죠. 이거는 논문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최소한 그렇게 얘기할 거였으면 N수, 말 그대로 환자 숫자가 충분해야 되는 거죠. 증례 숫자가 충분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전립선암이 전립선암이 있는 환자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나쁜 거냐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닥터 모륜 테일러라고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앞서 나가시는 분 같아요. 미국의 비뇨기과 의사들 중에 그런데 이분이 제일 앞장서서 얘기하셨던 게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 관해라고 불리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5년 생존율을 얘기하잖아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재발을 안 할 거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환자들한테 그러면 내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해보겠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립선암 재발율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혹은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 오잖아요. 우울증도 오고 대사증후군도 오고 여러 가지 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잘 보이더라 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연구가 가냐 하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전립선암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암에도 순한 놈이 있고 독한 놈이 있어요. 순한 놈의 경우에는 한 3년 지나면 남성 호르몬 치료해도 되던데 독한 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트랜스포머 스터디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남성 호르몬 레벨의 지표를 본 거예요. 특히나 누구들한테서 봤냐면 전립선암을 수술하고 나서 재발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성 호르몬 레벨이 낮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암의 경과가 나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립선암의 남성 호르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립선암이 아주 안 좋아서 재발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남성 호르몬 레벨이 낮으면 치료의 반응도도 낮고 병의 진행도 빠르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암에 있어서의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오히려 재발성, 말 그대로 독한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암의 진행을 빨리 만드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도 지금 의심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발된 전립선암 환자들은 저희가 거세 치료를 합니다. 그것이 약물이든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에 진짜 수술해가지고 고안을 다 잘라냈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레벨을 떨어뜨려서 전립선암에 재발을 막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진행하는 환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거세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나? 라고 아예 근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포머 스터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필요한 것만 만들지 않지만은 사실 대체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건 우리한테 필요한 걸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병이 생기거나 혹은 병의 진행이 나빠지거나 그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일정 수치가 나오는 게 아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해요. 이번 연구의 결과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암세포도 필요 없는데 만들게 되니까 뭐 약간 논리 안 맞긴 한데 그렇더라도 암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생겨서 그게 어떤 다른 호르몬들과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말 그대로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구나. 또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하면 안 되는구나. 의학에서는. 의학은 여전히도 그렇게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정말 의사들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구나. 제가 레지던트 때 알던 상식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짜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신다면 남성 호르몬 무조건 나쁜 거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